54과. 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. 대화 1 아, 그렇구나. 그럼 회사에 신청하는 거예요? 아니, 외국인 전용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해.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게. 작업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혹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?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다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? 3일 전에 작업장에서 연마 작업을 하다가 손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. 많이 다치셨겠네요.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? 네. 사고 난 후에 빨리 수술을 받아서 괜찮아요. 다행이네요. 산재를 신청하려면 재해 발생 당시에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. 우선 이 신청서 한부 작성해 주시고요.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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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